오늘 모바일 라이브로 소원을 말해봐 시청자 미션 클리어 확인을 해볼겁니다 전화를 해서 클리어 해야되는 미션이 두개정도 있구요 그리고 대상은 도티님과 초우님입니다 되게 근데 잔인하다 어떤 분이 초우님 앞에서 나는 뱁새고기가 맛있더라 라고 해요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초우 캐릭터가 뱁새인데? 그래서 제가 뽑은 것 중에 일단 먼저 저는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여보세요? 어 어 안녕 네 너 뭐해? 나 누워있는데 노란다고? 누워있는데 누워있어 지금 오후 7시인데 누워있다고? 어 난 원래 누워있는걸 되게 좋아해 초우야 어? 뱁새고기 맛있어? 뭐라구? 뱁새고기는 무슨 맛일까? 뭐지? 나한테 그걸 물어보면 의도가 뭐죠? 자 아 좀 좀 뱁새고기 불편하네요 하하하 뱁새고기 불편해요? 네 하하하 아 왜요? 뱁새고기가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잠뜰.. 잠뜰고기 맛있어요? 아 잠뜰고기는 맛없어요 아 잠뜰고기 맛없어요? 아 잠뜰고기 맛없어요? 아 그렇군요 야 너는 다음에 보자 아 아 아 아 알았어 수고해 아 너 뭐 할거야 이제? 나 다시 누울건데 그럼 이번에는 지금 오피스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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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제가 누구에게 할지 조금 고민을 해서 데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거야? 네 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일로 와보세요 앉아.. 앉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툴로얄에서 아 모양 막 무서운거 아니에요? 아니야 플래시로얄 채널을 맡고 있는 팡아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평소 잠뜰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이태원에 가고 싶으세요? 이태원에 좋은데가 많대요 아 네 제가 거기 사는데 좀 맛있는 것도 많고 좀 이국적인.. 어 깜짝이야 왜요? 왜요? 이국적인 거를 이국적인 그런 음식이 그렇게 많아서 여러분들도 가도 되어야 재밌어요 그렇군요 외국인들도 많고 오늘 감사합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아 네 네 어 어 이거 하려고 했잖아 어 이거 하려고 했어 안 썩았죠 제가 아니 여기 왕이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아 나는 게임 국가를 응원하고 있는 거 안 들려 게임 국가 평소 잠뜰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아 야 왕군님 지금 채팅 반응 좀 봐요 잠뜰 노잼이라고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자 그럼 이제 두 개 정도가 남았는데요 두 개 중에 하나는 도티님한테 전화해서 치킨 사달라고 하기 그래서 일단 도티님한테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받았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데 이렇게 늦게 받으세요? 아 죄송해요 못 봤어요 무음이어가지고요 절대로 일부러 피한 거 아니에요 왜 하지 마세요 일부러 피한 거 같은데 진짜거든요 일부러 좀 울림이 돼요 용건을 말하세요 용건이요? 네 도티님 그 일단 어 구독자 150만명 축하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뭐야 뜬 거 없이 응? 근데 제가 이렇게 착하게 축하도 해줬는데 어 그 그 그 지금 저녁시간이잖아요 어 그래서 지금 제가 배가 고픈데 응? 치킨 치킨 사달라고 뭐가 뜬금없이 치킨 사달라고 그래 전화해가지고 아니 내가 축하도 해줬잖아 축하 이상한 애네 아 축하 아 그 말 한마디로 치킨 사먹는거에요? 그치 아니 내가 축하도 해줬는데 치킨 한마디 못 사줘? 아 저 담참님 90만명 축하해요 어 네 저 저 왜 이렇게 방송하는거 같이 말해요?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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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치킨 컬스 사줄게 어? 뭐지? 방송인거 눈치챘지 어? 그래서 사준다는거지 그래서 사준다는거지 아니야 이미지관리하는거 아니야 아니 사준 도티님은 이미지관리하는걸로 탈로났습니다 150만명 되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이미지관리하고 있어 원래 저한테 전화하면 야 야 뭐가 야 이래요 우리 전화 잘 안하잖아 무슨 소리 웃겨요? 어? 어 왜 웃기죠? 여튼 수고하세요 어 치킨은 어떻게 들어? 안 사줘도 돼 됐어 아 안 사줘도 돼? 아 나 너무 사주고 싶은데 우리 잡들이 배고프면 안되는데 네 더 들을 수 없어서 일단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티팀 네 감사해요 하나는 호차님이 이걸 꼭 해줬으면 좋겠대서 일단 한번 해보려구요 도도한 친구들 그림 그려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분이 팬아트로 주신것도 있고 여기에도 이런걸 가져왔어요 참고하려고 회사에 전시되어있는거 몇개 지금 훔쳐왔는데 되게 예쁘죠 일단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그릴까요? 제가 제일 많으니까 일단 저부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캐릭터는 그리기 쉽지 네모잖아 네모 나 어떻게 생겼어? 캐릭터? 오오 잠뜰이다 재밌네요 정말 그림에는 저는 재주는 없는거 같네요 개인적으로 베스트는 각별님 개인적으로 베스트는 각별님 개인적으로 베스트는 각별님 개인적인 베스트는 각별님 개인적인 베스트는 각별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튼 여러분 오늘 또 소원을 말해봐 2탄으로 재밌게 여러분 미션 몇개 클리어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하기, 구독하기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또 다음에 재밌는 모바일 라이브 틀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